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하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급 그리고 이제 신유형 장문 삽입 해가지고 앞에는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객관식 열 문제 그리고 뒤에는 지문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는 이제 뭘 해가지고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앞에 뭐를 넣어라 지금 다 보니까 very much yet many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거 여기 여러분들 뭐를 준 이유가 뭘까요? 비교급을 꾸며주는 애를 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거하다 라는 뜻을 얘기를 하려면 even still far a lot much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거 말고 조금 더 있는데 even still far a lot much 요거 다섯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면은 자 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겠죠. to ensure that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세션이 start on time 하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그치 온 타임은 제 시간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제 시간에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새로 newly hired 하면은 새로 고용된 사람들이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are required 요구가 돼요. to arrive 뭘 하도록 도착을 하도록 얘들아 제 시간에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도착을 해야 하겠니?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거는 몇 번 펑초위 하면은 제 시간에 라는 뜻으로 돌아가는 애죠. 됐어요? 나중에 뭐 다른 거 명확하게 심각하게 도착하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지금 3초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 왜 그러냐면 비호급이죠? as as one급 비교 들어갔어요. 원급은 가운데 뭐 아니면 뭐? 그치? 형용사 아니면 부사 딱 놓고 걔가 어디 자린지를 파악을 해서 부사가 아니라 보아 자린 거를 파악을 해서 부사 아니고 형용사를 골라야 한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플렉서블이 들어가야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얘도 알겠고 얘도 알겠는데 얘는 왜 안 돼요 플렉서블이 있잖아요. 하면 얘들아 앞에 누가 있죠? 뭘 있죠. 뭘은 비호급이기 때문에 원급에서는 못 써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얘는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어휘요. we will contact. 우리 너한테 얘기해줄게. 연락을 해줄게. after we finish washing your car 너 착 빤딱빤딱 한 다음에 어떻게 연락을 하겠다가 적절할까요? A번은 promptly라는 거 있죠. promptly라는 거는 무슨 뜻? 즉시 라는 뜻이죠. 우리는 즉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난 뭐 기슬라이틸리. 우리는 살짝 연락을 해줄게. 이런 거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밑에 거요. 얘네들아 3초 문제인 거는 뒤에 롱거가 있죠. 롱거라는 비호급은 누구랑 같이 쓰이냐면 노 랑 같이 쓰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뭐한다라는 뜻의 부정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will no longer be working 하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아니 미스 킴이 미스 킴이 지금 주어내요. 그러면은 작동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가 되는 거죠. 그쵸? 더 이상 뭐뭐하지 않겠다. 노 롱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 가면요. 얘는 지금 qualify라는 동서를 가지고 문법적으로 장난을 쳐 놓은 건데 얘 지금 보세요. 어 저 이거네요. 더 하이어링 커뮤니티 agreed that 해가지고 여기 대절 안에서 봐야 하는데 미스 트브 리가 이거다. 오브 올드 아 얘는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오브 더 얘들 중에서 얘들아 얘들 중에서 하고 범위가 나왔네요. 이 범위가 나왔다는 거는 그 범위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라는 무슨 급 그쵸? 최상급 지금 뭐 더 붙었으니까 더더 붙었으니까 때문에요. 이거를 만약에 뷰어급 파트에서만 딱 얘기를 해. 그러면 얘들아 이거 더 있고 범위 있죠? 최상급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다른 파트 5에 여러가지 개념과 섞여 있을 때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야 더 알고 범위 알고 하면 다 이거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앞에 더 가 있고요. 뒤에 오브하고 범위가 있어요. 그런다 한들 최상급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이 문맥까지 다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 보세요. 그것들 중에 가장 무모하는 더 플러스 그렇지 EST 혹은 most 그렇죠. 그럼 얘는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많은 직원들은 이거 지금 어휘죠. 많은 직원들은 뭐 레커그나이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정 어 인정 하는 인정 받았다. annual gathering 하면은 매년마다 모이는 행사에서 바꿨지만 똑같아요. for their 이러한 성취에 대해서 어떠한 성취 그들이 성취를 어떻게 했으니까 그저 굉장히 뛰어나게 했으니까 박수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요. last night more 얘들아 비교급 된 자 비교급이 있으면요 무조건 된이 있어야 줘야 돼요. 그러니까 3초 몇 번 a 2번 그 다음 요거는 아 얘 부산에요. 얘들아 근데 지금 보면은요 to register 그 포럼에 등록을 하려면 유머 스페이리 엔트리 얘들아 이거 이거 다 해봐요. 아니요. 뭐가 있어요. 대니 있어요. 대니 있으니까 어 대니 있네. 그럼 비교급 뭐가 있어야 돼요. 더 라는 그러면은 이 아리 묶은 워리 묶은 그런 애들이 들어야 하죠.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야 하죠. 레이 털된 하면은 적어도 마지막 금요일 뭐 그 메이 5월에 마지막 금요일보다는 늦지 않게 그 엔트로피 참가비를 줘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요 샘성 샘성 아 어 그죠. 샘성 은 이제 마케팅 디렉터 하면은 마케팅 감독을 찾고 있다는 얘기에요. 감리관을 with 적어도 5년에 이거 한 경험 얘들아 5년에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마케팅 디렉터 가 될까요? 매니저 를 하면은 매니저 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리자 경험이 적어도 5년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해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객관식 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음 거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쌤이 갑자기 쪼끄매졌죠. 이 지문은 세로로가 아니라 괄호로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쌤을 약간 6% 빼고 여러분들 지문을 좀 늘렸어요. 보면은요. 얘는 장문이기 때문에 지문 읽어야 될 거 아냐고 그죠. 보면은 첫 번째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단어가 뭔지를 여기서 찾아내 라고 하는 거죠. 읽으면서 쌤이 바로바로 해석을 할 테니까 빠르면 배속을 조절을 좀 하세요. 우리는 받았어요. The cost inquiry form 하면 inquiry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 비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요구를 하는 그런 뽐을 받았어요. 너가 뭐 했던 제출했던 컨설팅 하면 뭐에 관련한 excess charges for the vehicle you rented from our store 어 이거 읽으니까 뭐예요? 네 우리 상점에서 빌렀어요. 어떤 vehicle 탈 것을 빌렸나 봐 근데 뭐가 있대요? excess charges 하면 어떠한 요금 과도한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거죠.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it seems 보입니다. you may have overlooked 너가 아마 좀 간과를 한 것 같아. 뭐를 약간의 이거를 stated on your contract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excess charges 가 있어요. excess charge 가 있고 미안하지만 이게 excess 한 게 아니라 너가 네 계약서 에 있는 이걸 약간 못 본 것 같아 이기 때문에 너의 계약서 에 있는 누구요? 조항 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policies 가 되겠죠. policy를 조금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설명에 들어가죠. first 먼저 new 월 contract 너의 계약서 는 state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at you were to return the vehicle to the peak of location 어디지요? 걔를 원래 차를 갖고 왔던 지역에 다시 return 되돌려 놓을 거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이것이 이번 문장에 들어가는 그것이 added 더한 거예요. additional fee 추가 요금을 또 더한 더한 일 더한 이즈 유 컨 셀 티드 더 컬 니가 그 차를 계약했던 오일 동안 계약 했던 혹시나 회색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샘 이렇게 화살표 처리해주는 거 있죠? 고거 잘 보고 따라오세요. 니가 차를 계약했던 5 데이즈 각각의 날에 내서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됐대요. 왜요? 앞에서 뭐라 그랬는데 너 차를 비겁한 데다가 다시 갖다 놔 근데 뭐 했으니까 안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몇 번이에요? 어디 보죠? 보죠? 음 그렇죠? 얘는 지금 C번 이겠죠? 대신에 그 렌트 했던 게요 워즈 렌트 툴 리 오피스 여기 다른 곳 거기 지금 책에는 다른 위치가 적혀 있을 거요 이 부분에 여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내가 잘못 차를 반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디션 피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리고 뒤로 또 보면 너 또 요금이 나왔는데 그 뭐야 톨 요금 고속도로 타는 동안 했던 톨비도 다 너가 청구가 됐어 그러면 지금 얘들아 여기서는 어우 너 반환을 반납을 잘못했더라 이거랑 어우 야 너 톨비도 있어 얘랑 얘랑 나열을 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분에는 뭐가 들어가는 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얘도 그래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라는 애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게 전부 다 합하면 23달러야 유감이네 네가 오해를 한 거잖아 우리 전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If you have further question 야 너 질문 더 있으면 simply 이 그 아까 내가 제출했다던 그 비용 청구서를 우리 new 컨설리 너 새로 뭔가 고민되는 거랑 같이 뭐해 물어봐 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줘 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줘 리 썸미 이 되겠죠 됐나요? 차근차근 이렇게 풀면 한 요거 한 3문컷 안에 빨리빨리 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또 봅시다 오 안녕 이번에는 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as many of you already know 니네다 알다시피 우리 CEO가 recently 아 이건 안 봐도 되는데 자 인 리스폰스 뭐뭐에 반응하여 this great loss 누가 없어지나 봐요 the board voted to appoint the previous CFO CFO 오 라는 사람을 뭐하기로 appoint 임명하기로 했대요 to fill the position 아 그러니까 누가 없어졌으니까 새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이 날부터 그 포지션에 보트를 해서 그때부터 뭘 할 거다 일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쵸? 얘들아 그 회사 얘기할 때요 the board 반자떼기 이거 아니죠 이사회 이사회가 투표를 해서 그때부터 일을 할 거니까 그치 assume a 일을 하다 책무를 맞다 라는 뜻이요 그니까 지금 시제에 물어보는 거니까 미리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이해 됨? 그 다음에 여기요 두 번째 자 in edition to several years 몇 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she spent as cfo 로 일을 했던 몇 년 추가로 miss young은 master's degree 하면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대요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이 대학에서 그럼 얘들아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 얘는 cfo 로 몇 년 동안 일도 하고 또 석사도 있대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하귀 가지고 있다 hold 가 적절하겠죠 a번처럼 막 하귀를 manufacture 만들어 낸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7번에 보면 얘도 어휘잖아 그럼 봐야겠죠 join us 우리랑 같이 하세요 9월 15일에 miss young back to our family miss young이 우리 패밀리로 다시 돌아오는 뭐일까 reception 같은 거겠죠 환영해 그러니까 사람 맞이하는 거 뭐예요 welcoming 이 적절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a luncheon 런천 밑에 할 때 그 런천 알죠 런천 그 옷찬 이렇게 모여갖고 밥 먹는 그 옷찬은 will be held in east wing 동관에서 열릴 겁니다 at one o'clock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적절할까요 뭐요 please please confirm your attendance 참석 어 인사부에 너 참석 여부 알려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놓고 밑에 존 스미스 will give a letter 아 뭐야 갑자기 너 참석 해줘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이 강의를 할 거다 아니죠 feel free to contact miss young miss young한테 질문 있으면 하라고요 아니죠 we will hold fair 얘들아 표의 파티는 작별 인사하는 파티는 이거 뭐 오자마자 보낼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a 번이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 빨리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갑시다 여긴 짧네요 자 미스 미한테 보내는 거네요 I would like to apologize 어 뭐 잘못했나 봐 for the ego of my company to complete your work on time 아 우리 회사가 니네 워크를 on time 어떻게 하는 거 제 시간에 하는 거 뭐 하겠어 아 못 하겠어 아 못 하겠으니까 미안합니다 하겠죠 그럼 뭐요 어 benefit 아니고요 service 아니고요 appearance 모양 뭐야 failure 실패 그러니까 내가 너희 회사 아 차질 생기게 해서 미안해 그거죠 그리고 밑에 이게 있은 다음에 얘들아 연결은 뭐가 있니 이게 힌트겠죠 그 결과 you can ask 너 ask for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on the payment 어 왠지 내가 잘못을 했고 니가 지불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뭘까요 그치 환불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11번부터 볼까요 문제는 지금 refunded 와 refunding이 아닌 거는 알아 얘랑 얘랑 헷갈리죠 근데 refund는 단수고요 refund는 복수예요 그럼 여기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refund가 s가 붙었기 때문에 얘 맞춰가지고 refund z가 돼야 하고 플러스 왜 또 a가 아니냐면 얘가 셀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단수였으면 a가 있어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1번은 고초 b번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볼까요 10번 그 결과 너는 이거 할 수 있어 봐봐 아우 미안해 그러니까 너 이거 환불해 줄게 뭐예요 가장 적절한 거 unfortunately all contractual final 유감스럽게도 모든 계약서는 최종입니다 계약이 끝났다 아니죠 you should have received your order by now 너는 너의 오더를 했어 아니죠 I realized that this caused a problem 어 맞지 않나요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너의 회사에 그러니까 환불을 해 주겠다 아닌가 맥락이 그쵸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되고 d번에 보면요 그 지금 하는 게 공세를 하는 게 지정일까지 끝나야 한다는 문맥상 아니겠죠 그 결과 환불을 해 주겠다 하면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12번 얘들아 12번을 보면요 얘는 지금 문맥에 따라서 문제를 고르는 답을 고르는 10번 같은 문제가 아니라 12번은 쭉 보면은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붙는 형용사죠 보세요 했잖아 나랑 했잖아 a few 얘는 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단수명사에 붙는 거죠 그러면 customer satisfaction 해가지고 단수해요 그러면 얘 안 되고요 I do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많은 해가지고 문맥상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라는 every가 들어가야 합니다 ensuring 모든 고객의 satisfaction 만족도를 ensuring 확보를 하기 위해서 됐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신유형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앞된 내용을 보고 단어가 아니라 구가 아니라 문장을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보기에서도요 그 각 문장의 각 보기에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 단어들만 잘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게끔 머리를 잘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하나 꼭 누르고 혹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수고도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